아우, 피어버린다 로드! 어! 거.. 나 못타고 왔어 어, 자전거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어 먼저 가 자, 우리 갑일 안하십니까? 아, 이제 앞으로 가봐 안돼요 150믿만평에다가 타크요? 네 남자가 남자가 안 돼 남자가 집에 있잖아 남자가 하려면 그쵸, 가깝고 그쵸 남자 남자가 남자가 여기는 왜 이래, 여기 나와라! 나와라! 여기다 여기 여기 으악 으아 아 미끄러졌어 예 아 근데 발목을 좀 찐거같아요 발목?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좀만 쉬었다 가자 오오 화이트 화이트 아 쪽팔려 오오 성리형을 따라잡을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거리를 두고 출발했는데 성리형이 안보이고 점점 멀어지는거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속도내면 큰일날거 같은데 저형 저러다 괜찮을까 싶었거든 근데 앞에 통나무에서 멈추더라구요 내가 넘어졌지 내가 왜껴졌네 얘가 점프를 못하는거야 그래서 통나무에 넘어야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기다려하니까 도망가더라구 너 안오고실래 눈상 멈춰 그랬거든 그래서 넘어주버려구마 여기서 아예 아파 내가 어떻게 내려갔지 내가 천천히 오오 나이스 나이스 와 잘했다 여기 한군데가 낙엽이 파지는데 완전히 파여있어 또랑이 하나 있어 나 전골가 내 것이 적응이 안돼 지금 남껏 하다가 또 이거 타니까 지금 바꿔! 바꿔! 이건 안 보여줄게 팔은 팔로는 세게 안 다쳤고 다리가 다쳤어 지금 여기 여기 여기가 탁 넘어져면서 이제 다 찍어 가자 어우 먼지 어우 어우 브라멘 너무 늦다 우리 와 그럴 건데 어우 더러왔네 어우 매끄러워 재밌어요 다운이 기네 오르막이 문제야 험하지 않지? 험하지 아 근데 나 슬립이 너무 많았나 바람이 너무 많은가봐 아까 바람이 많으신데 다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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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